오랫동안 옆에서 박원숙 씨를 지켜보며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모임. 여기도 에펙트폰. 여기는 전원이고 다 유부네. 오늘의 퍼블레. 매구추무시면. 아니 이 언니가 왔다 갔다 해. 언니가 받으려는 거 같아. 우와. 아유.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좋아야 돼. 이렇게 축을 갖고 와야 돼. 그러니까 늘 백분한 사람이 받는 날. 몇 사람이 받았어. 며칠 동안 있을 건데. 어제는 선물. 오늘도. 내일도. 뭐 내일도. 어떻게 머슴이라도 내일도 사와서. 오 땡큐.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조력자들이.